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출근 잘하세요. 아, 자기, 출근하기 싫어요. 아, 왜 그래 갑자기. 빨리 출근해. 아, 출근 안 하고 여행 가고 싶어요. 아, 무슨 갑자기 여행이야? 빨리 출근해, 나도 가게. 아, 근데 오늘도 날씨도 떠는데 진짜 싫어해요. 그리고 나 빨리 늦었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 아, 알겠어요. 진짜 싫은데. 에? 뭐니, 이거?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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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어떻게 해? 베트남에 여고서. 우와, 베트남이다. 그 후 기히. 그 후 기히 없을 테니. 방금 뱉, 헉, 헉. 성격 써서 Mount Sinai. BC가 무고소. 이것은 가장率. 오늘 아침은 3분쯤이래. 오늘 아침은 오늘 정말 prawdy. 오늘 오늘의 draw 작업에 더 맵나는 날. 칼 Porte Conciergerž에도 차이가 많아서 통째로 체크할ove saja? 인정공항에 의자 주의 라고 써있으니까 복부 비만인 사람들에게 척하러 가려 guide 인정공항에 소소소서 소리가 울릅니다 소소소소 소소소 육각이 와서 너로 이쁙다 isha. 우리 처음으로 너로 이건데 진짜 편하다 노쩌버리면 왜 이러지? 베게를 잘해야지 거울이 되게 예쁘다 그거인가? 무슨 소리야? 연근제 혹시라도 제가 보고싶은 분들이 계실까봐 징계가 너무 잘 어울린 건가? 그러니까 그 출발하기 전에 제가 뭐하는 불고기 태식 진술으로 만나는 중 동일한 느낌 잘 어울린다 주방에서 구멍을 입는다 주방에서 구멍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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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굉장히 미야자키 공항같은 느낌이네요 여기가 호치민의 남독가 공항에 살짝 있습니다 와~~~ 봐봐! 저는 베트남에 이걸 입고 왔어요 저기 어때요? 너무 덥다 진짜 슥기가 느끼고 얼마나 덥는지 슥기요 졸음과 호흡의 냄새가 섞여 봐봐 신채오 신채오 너무 뜨거워 지금 한국과 10도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뭐죠? 개인적으로 베트남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맥주 먹기 물 보다는 맥주가 산대요 바에서 맥주 먹기 친구 만들기 그리고 밖미 먹기 바에서 맥주 먹기 바에서 맥주 먹기 바에서 맥주 먹기 아, 그렇군요 바에 에이 신채오 가수 빈고 신채오 신채오 진짜... 베트남 여행을 찾아보니까 이 공항에서 택시 사기기가 좀 많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다행히 사기를 당하지 않고 애비 있었어 사기는 사실 오리로 토끼만이 싫어하니까요 참고로 이 택시는 현대입니다 오... 하지만 또 지메인 되게 길이잖아 오... 마치가 귀여워 색을 사용하기가 귀여워 자기나 귀여워 색을 사용하기가 귀여워 여기 빨간 곳도 있고 빨간 곳도 있고 빨간 곳도 있고 자기네 고리라? 베트남의 토스쿨스가 있었어요 사쿠라 일본어 학교 와... 진짜... 오토바이 진짜... 바이크 진짜 재밌다 아니 위험해 위험한 노트르기 다들 잘 타고 다니는 거 아... 갑자기 주유소에... 주유소 주유소에... 주유소에... 여기가 호텔인 것 같다 하핳 이것도 문화겠지? 베트남 문화가? 운전수 부자이네요 주유소에... 도착했고 아... 주유소에... 주유소에... 네... 하핳 21000원... 1130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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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5가 보지? 그런 거겠지 뭐... 아... 아... 석유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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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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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베이 호텔! 아... 잘한다! 거긴 encuent... 오이 bliss... 도착하셨습니다 여름에 오도둘이... 자기의 계란을... 아... 아... 나... 구독자니깐... 아... 제식 때 할아버지가? 맞아요. 하핳 계란을 키고... 지금 체크인을 하고... 호텔에 가고 있습니다 우와... 가장... 5000원... 어머니... 요금을... 빌리온이 진짜... 100만 동일한 거 해서 깜짝 놀랐어요 빌리온이 진짜... 바베큐에도 이런 느낌이죠 바베큐가 25만 5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야? 하면 0을 빼고 2분의 1으로 나누면 12,500원이다 제가 일본인이라서 투겹돼요 그래서 투겹돼요 투겹돼요 갔어요? 갔어요 오! 즐거워요 저희 집에서 처음이에요 예약쇼네 오케이 좀 보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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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다 별로인가 보다 오! 그렇군요 예쁘게広게 비즈니스 호텔처럼 그렇군요 그렇게 봐 엄청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진짜 좋은 비즈니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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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좋아요 에이! 봐봐! 이거 가공사이예요 호텔처럼 안녕 스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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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테이토 치프스 포테이토 치프스 아 오케이 오케이 신가본 국사회의 같은 느낌이었는데 과자 먹어도 되나요? 결국 뭐였어? 과자님한테 물어보고 그 후기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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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그래 이리와 그래 이리와 가지마 와 진짜 레전드 오 귀여워 정말 닭발 와 닭발 개쩐다 어? 닭 다음에 돼지다 아니 아니 저기 뒤에 저기 뒤에 이리로 건너가 아 이거? 이거 신고 엄청 귀여워 진짜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지금 저희는 쌀국수를 먹으러 가는데 맛집이 30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맛있어 보이는 데 있으면 아무데나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맥주 빨리 먹자 맥주 빨리 가서 빨리 먹자 길거리에서 진짜 과일도 팔고 있네 와 과일도 진짜 많이 먹어야겠다 그리고 GS도 있어요 오 좋은데? 좋아 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카라오케 카라오케 우와 한국 치킨집이다 갑자기 치킨도 개먹고싶은데 우리 대구 갔을 때 마지막 날 인도카레 그 다음에 삼겹살이었어 진짜 이번엔 베트남 음식 한번 먹어보자 식당 하나 발견 일단 마이 미이도 포우가 어디만 알으니까 가자 가자 가보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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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밤미 아 밤미 좋아 밤미 미디어 짜리가 3,000원 큰게 4,000원 쌀국수 4,000원 4,000원 오 진짜 싸긴 싸다 그리고 또 먹고싶은거 뭐있어? 맥주도 아 그래 맥주도 먹자 맥주도 그리고 먹고싶은 삼삼삼 맥주 2,000원 2,000원 밤미 2,000원 1,000원 죄송합니다 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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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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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고심마가 많은데 다른사람보다는 익숙해졌어요 제가 그래도 돈네요 덮고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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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우리 다이어트를 하면서 왜 또 맥주를 먹고 있는거야 다이어트 좋은 세상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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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싸는건 아닌가 두人이 만원천원이면 근데酒 아니 맥주를 마는거야 매일에 맥주를 마는거야 물론 비싼 한국이나 일본의 공뮤이 한국이나 일본의 공뮤이 1,000원 1,000원 그래서 2,000원 그래서 저는 거의 가격을 다이어트 1,000원 그래서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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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3,000원 멕추맛 이걸 갖다 먹기 넌 맞췄어 맞췄어 잡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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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가문 예스 진짜 먹어봐 맛이 어떨까 그렇게 진짜 먹고싶다고 했었는데 신가묵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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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가미라치 맛은 정말 진짜 오 오 오 오 오 한국국수 뭐지 왈트 코스는 고소한거 같은데? 냄새 맡아 오? 아니야? 고소하지마 네? 하하처럼 고소한거 같은데? 고소한거 같은데? 고소한거 같은데? 고소한거 같은데? 나세이 나 쌀국수가 제일 기대돼 어떨지? 아무것도 안 넣고 하면 네 왜? 이렇게만 먹으면 처음 먹어봐 네 뱅마마 아 10,000원 뭐지? 10,000원 본인은 10,000원 風에만 먹어야 할 것 같아 아 네 뱅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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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먹어봤어 이거? 수 뱅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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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반미를 시켰는데 이 속에도 고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약간 튜너 냄새 튜너 냄새 튜너 어 먹게 먹어봐 뱅마마 뱅마마 먹어보고 싶어 고소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좋아해 네 네 뱅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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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바람 부르는데 나무가 진짜 휘었어요 90도로 뱅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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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뱅마마 제가 время 뱅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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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예 아예 여기 있어 아 정말 언제 샀어요? 네 와~~ 맛있어 네, 맛있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싸고 코스트로 원래 이렇게 먹는데 대전통으로 코알라가 점심 먹으려고 이렇게 먹는데 누구세요? 아, 아, 그리 코알라입니다 맛있어 아, 진짜 이렇게 먹는데? 자기 좀 자켜봐요 아, 싫어,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싫어, 안 먹어 에, 뭔가... 癖이 나요 이거 계속 쓰여있다니 이게, 혼복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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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케이콘?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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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림플레이션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이거 입장에匂이도 착한거에요 이만큼은 이런거에요? 그렇게많은 없네 이제 미친 못해요 결혼 ㅋㅋ 뼈뼈뼈뼈뼈뼈 외국 돈을 다 모아놓는데 일본 돈 없다고 그래서 내가 천엔 줬어 혹시 이 가게에 오신 분들이 천엔을 보고 코리콜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가본 마지까 마지까 편의점 어디 있을까? GS25 저기 있다 너무 먼데? 편의점 빨리 뛰어왔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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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라... 하하하하 으아아아아 으아아아 빨리 와 빨리 와 하하하하 이렇게 쉬워 스스로우니 로만드티크 음악을 가수고 알겠어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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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아름다워 아름다워 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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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왕이야 그리콘 맞살이잖아 오! 무심카람이 있어라 그냥 다다 베트나 아줌마요 하단도 오샬이잖아 이거 둘이서 백몇몇 정도였어 근데 비싼? 비싼? 단추가 없어서 위로 입어야 돼 우리의 이름은 우비언제 와아아 다른 사람들을 봤을때 관광객들은 카사이 너무 좋아요 우리의 이름은 이거 엄청 많아 이거 7에서 구입해 이게 카페야? 이게 진짜 여기인가? 리뷰 보고 별이 높은 곳이라서 가고 있는데 이거 뭐야? 진짜 저기있다 베트나의 콩 커피 여기가 유명하대 귀여워 이거 뭐지? 그리콘의 타이공은 브라운 커피 브라운 커피 그리고 베트나은 코코넛 커피 와 진짜 맛있어 얼음感이 있어 비타 초코 초코? 에엥? 초코? 아미는 그래서 냉기가 소박을 설탕하고 시키는 그저 귀여운 아이디어 이런 진짜 행복하겠다 빨리와 빨리와 너무 행복해 보여 저게 진짜 개 행복이야 귀여워 개 졸릴 때 개 행복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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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멘가 울을때 이탈리아처럼 진짜? 진짜 지금 이탈리아처럼 여로파의 분위기 응 진짜로 그리코 이로다 뭐야? 우리가 초록버리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신고를 하나도 다 지지 않는 것 같아 벤탄시장 그리고 제가 이거 유명한 곳에서 봤을 때 봤을 때 지금 진짜? 폰토 이마 키티 오버했다 와 이거 저 진짜 나 꾸벼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럼 이런거 뭐라고 하세요? 데자비우인가? 데자비우 근데 퍼리 타면 요거 코치민츠로 다 1번 살 수 있는데 가보자 와 진짜 엄청나게 크다 100은라네 약간 비슷하게 근데 되게 깔끔하다 엄청 깔끔하네 예를들어 그리고 그렇게 사고싶은 모자 샀음 300원 와 이거 잘어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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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려봐 엄청 좋아해 봐봐 봐봐 짜잔 베트남 전통 옷을 샀는데 이거는 내일 입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재밌어요 이거 진짜 잘 맞는 옷이에요 진짜 와 여긴 도시 한가운데 갑자기 나무숲이 이렇게 있네 그리고 여기 나무숲 어 신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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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雨가 흘러면 엄청便利다 그렇네 오! 전진 신통이 없는 물 잘어울려 잘어울려 뒤에 또 오토바이가 저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날씨가 비가 왔다 안 왔다 그래서 엄청나게 습해요 진짜 크록스 신폭을 너무 잘했어 아무리 화장하셔도 아무리 머리 모양을 綺麗하셔도 전부ダメ 진짜 솔직히 왓듯이 꼽술머리는 지금 오하이오고자이예요 아까 시장에 있는 아줌마가 제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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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라스트 사이즈 이렇게 女을感じ다 세상에 어디에도 엄마가 있어요 근데誰? 여기 초등학교? 여기는 되게 뭔가 분위기가 머리가 되게 나무들이 너무 나미성인 타옥키다 끄호키 천천히 피부 비도오거 좋아 비도오거 좋아 네 차가워 garments 사진러 üç 요리 와 어케이가 저Here 밖으로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비가 심한 일에 좀 따라서 그냥 허탈에 мор고 hertz 수영을 하자 본괴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요행이 정말 장점이지 진짜 사람도 없고 우리밖에 없으니 뽀뽀 한 번 할까?? 얼마에요? 5천동 5천동 베트남에서 수영을 하죠 베트남에서 수영을 하죠 나는 하마 하마예요 하마와 비슷해서 하마입니다 내 배를 봐봐 하마같지 그럼 저희는 재미있게 놀고 올게요 안녕 안녕 미유미유스파 여기 구독자님이 호치민 온다고 추천해주신 마사지 가게에 왔습니다 마사지 가게에 왔습니다 마사지 가게에 왔어요 휴닝 가게에 왔어요 휴닝 가게에 왔어요 두 분의 얼굴이 멋있네요 두 분의 얼굴이 멋있네요 초보 개불부터 아 신카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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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잘 안보이시죠? 크리콘이 옆에 누워있고 여기 누워있는데 눕자마자 크리콘이 여기 야동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때문에 없는거에요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도대체 신카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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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떠시니? 이다같아 지금까지 진짜 간지론 베스트만에 만났어 아 그렇다 네 구독자상과 없으면 진짜 맛있다 그래 게다가 4.10 이런것들까지 백식마대 진짜 불닭볶음 탕면 불닭볶음 탕면 불닭볶음 탕면 불닭볶음 탕면은 지금 한국에서도 내가 이거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없어졌어요 이번에 다시 나왔는데 베트남에서 먹게 되다니 처음엔 양파도 못 먹었는데 이제는 까르보나로도 잘 먹고 최고지 불닭볶음 탕면 여러분 좋아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해장할 때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따가에 왔어요 이따가에 왔어요 이따가에 왔어요 도토리아가 너무 귀여워요 도토리아가 너무 귀여워요 도토리아가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너무 귀여워요 약간 여름의 소스와 네비? 부담원 이거 진짜 북한이야 사라도가 의완이 제일件 감기에 primeira 의미홀 슬플리아 대신 hij MIDI 세 asking 세 뒤 dejar cer 롬 남ят Roosevelt 뭔지 왜이래? 응 응 응 응 응 응 응